지금 시계는 5시 45분이고 4시는 5분이고요 오늘은 레아이의 수능 날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을 해주기로 했는데 뭔가 남기면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다가고 있어요 이게 완전 숨도 100% 공부 안하고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레아님이 공부 잘하니까 아마 그냥 뭐 그냥 쳐도 아마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건물이 나온다 가서 빨리 칭찬받아야지 이걸 구했을 거라고 나보다 상상 못했겠지 이것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행히 하는데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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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재욱이랑 다행히 한 거야 다행히 한 시간 다행히 한 시간 그거 본인이 늦게 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일어났다고 다행히 한 시간 어때요?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수험생이 긴 것 같아요 이상해요 부을 보고 그래요 작년이랑 달라요? 다 떨려요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왠지 뭔가 기자님들도 보시고 기자님들이 떡을 주시면서 고득점을 키워놉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부담돼요 솔직히 작년에는 그냥 고 득점 신경 안 썼는데 좀 괜히 의식되는 그리고 뭔가 내 수능 점수가 온 세상에 공개될 것 같은 불길한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겠어요 어서 빨리 준비를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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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이 제육 복권과 사고를 범탕을 했다고 범탕을 했다고 아침부터 소울을 잡아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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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와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갔다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 네 실시간 기사 확인해줘 알겠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